경남도와 김해시가 인공지능 기반의 비대면 대형 생활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경남도는 김해시와 공동으로 행정안전부 한국정부와 진흥원이 주관한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 공모에 AI 기반 대형 생활 폐기물 학습 데이터 구축 과제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지자체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 민간기업과 협업해 오는 12월까지 폐기물 데이터 수집,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가공 축적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등 IT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비대면 대형 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개발해 다른 지자체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